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모은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사태 모두 피해자는 명확한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모양새인데요. 과연 어디서부터 꼬인 건지 하나씩 풀어가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오늘도 샵 3698번 100원의 유료 문자로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세 분의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연학 초빈 교수, 사회연대포럼 정영권 운영위원장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걱정은 했는데 결국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했습니다. 사실 국내 첫 항공사 간 기업 결합이어서 굉장히 주목받고 어떻게 될까, 나중에 시장 재편에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M&A가 무산이 됐는데 글쎄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하게 된 이유, 결정적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무엇보다도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한 상황의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하기로 본계약을 체결한 것이 금년 3월 2일이었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코로나 사태 초기였기 때문에 연내로 극복이 되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로 보면 앞으로 최소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는 걸릴 거다. 즉, 앞으로 한 3년 내지 5년 정도는 항공업계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주항공 자체는 굉장히 건실한 회사였는데 제주항공만 1,4분기에 1,042억 원의 단기 순수 손실을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무리하게 인수하다는 모 회사마저 망했다는 그런 위기감. 그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요. 둘째로는 인수 조건에서 이스타 계약 조건에 제주항공 측이 표현이긴 합니다만 미지급금 한 800억 정도를 해결해 줘야 된다고 그랬는데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미지급금 1,700억이 돼서 제주항공이 그대로 100% 떠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부담이 너무 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조금 마이너한 이유지만 양사 간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깨졌다. 사실은 이런 어떤 M&A 딜이 진행되려고 하면 양사 간의 신뢰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비밀 유지 협정 같은 경우는 NDA로 체결하거든요. 그런데 서로 특히 이스타항공 측에서 녹취록을 공개한다든지 노조나 여론을 동원해서 제주항공이 반드시 인수해야 된다. 이런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 체불임금, 지급 의무가 있다는 식으로 굉장히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뜩이나 울고 싶은 제주항공의 심기를 건드린다고 그렇게 굉장히 신의 성실을 위반하고 위반하고 제주항공으로 하여금 더 부정적으로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김 교수님 말씀 들어봐도 신뢰도 무너졌고 거기다가 제주항공 자체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니까 이걸 또 하나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인수를 하게 되면 위험적인 요인도 있고 또 좋은 요인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인수할 만한 이유가 딱히 찾아봐도 하나도 없었던 거죠. 가져올 이유가 별로 없군요. 거꾸로 보면 전년도 고민했던 거 3월에 SPA 계약 체결을 한 거하고 달리 항공 산업의 전망은 훨씬 더 어두워지고 2차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스트 항공 자체의 미지급금 1,700억과 관련된 부분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류세 같은 거 관련해서 유류세가 되고 기름값 어쨌든 간에 좀 깎아달렸는데 그것도 해결하지 못했고 이런 사항. 체불임금 250여 대개에 대한 해결 전혀 되지 못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각 사이 대표 간에 통화했던 내용이 극기화는 노출될 정도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고요. 또 한편으로 종사자들 간의 내부에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그런 단결된 어떤 노력들 이런 거는 보이지 않고 각자 자기 주장에 집중하다 보니까 제주항공은 자기도 어려운데 이스트 항공을 인수해가지고 더 이상 끌고 갈 힘도 여력도 신뢰도 자신감도 이유도 하나도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딜은 당연히 로딜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앞서서 미지급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체부임금만 해도 한 250억 원 정도 된다고 하고 지급되지 못한 미지급금만 해도 한 1700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 M&A가 무산된 상황에서 이스트 항공 이걸 지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미지급금 특히 미지급 중에서는 한 250억, 240억 보도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체부임금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타홀딩스죠. 이스타항공의 제주주주. 최대주주주. 홀딩스와 제주항공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부분이 선결조건, 선행조건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행조건 미이행을 했다라는 게 제주항공이 내건 주장입니다. 저 부채를 해소해야지 우리가 이 SBA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거였는데 반면에 지금 이스타홀딩스 쪽에서는 저런 선행조건과 선결조건이 뚜렷하게 확정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향후 법정으로 가게 돼서 싸움을 하게 된다면 과연 저 선행조건들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었는지 하고 현재는 지불하지 않았으면 나와 있었다면 그것은 이스타홀딩스의 책임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인데 어쨌든 제주항공의 공시 내용을 보면 선결조건 불이행, 미이행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과연 저 부분에 대해서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이번 M&A 딜이 깨진 거에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당초에 좀 얘기가 나왔던 것이 자구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스타홀딩스의 대주주 지금 이상직 씨 일가겠죠. 일가가 적어도 250억 정도의 임금 체불에 대한 부분만이라도 사비를 털어서 했었다면 정부의 바라보는 시선도 좀 달라졌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부는 항상 개입할 때는 자구 노력을 봅니다. 자구 노력이 있었을 때 국민의 세금을 그다음에 투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정부도 거의 나설 명분이 없거든요. 둘이 싸우고 있는데 거기에 국민 세금을 왜? 그렇죠. 기업 대 기업의 문제입니다. 물론 거기 2천 명 정도 협력업체까지 정말 안타까운 사안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는 선결 조건 미이행에 대한 부분들이 이행에 대한 부분들이 계약서상에 있었는지 그걸 누가 깼는지 그리고 자구 노력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리고 법정 관리든 정부의 개입이든 이런 수순으로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아요. 말씀만 들어봐도 굉장히 지리한 법정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을 들었던 것 중에 제일 걱정되는 건 직원분들의 입지입니다. 일을 그만두거나 그러야 될 상황이 올 것 같은데 임금 체불, 구제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스타항공 측에 있다고 봐야죠. 지금 이스타항공에서 주장하는 것은 지난번에 녹취록도 공개가 됐지만 인수하면 체불 임금을 제주항공 측에서 해주기를 하지 않았느냐 그걸 가지고 녹취록 걸려서 이스타항공 노조에도 틀고 그랬는데 그건 아마 전제조건이 인수하고 난 다음에 즉 제주항공이 경영의 주체가 됐을 때 당연히 인수한 회사의 종국분들의 임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인수하지 않은 다음에는 제가 볼 때는 제주항공이 질 수 있는 책임은 아마 계약금 날리는 거 그다음에 돈 110억 정도 빌려준 것 같은데 그 제도를 받기 어렵겠죠. 한 225억 정도가 제주항공의 돈이 이스타항공에 투입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주항공도 손실을 감소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경영의 주체가 아닌 제주항공한테 지금 이스타항공 종국분들의 임금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 제가 볼 때는 물론 우리 정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세부 계약 내용이 일반에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법정과 다툼이 되겠죠. 그렇지만 일반인의 상식으로 볼 때는 제3자의 상식으로 볼 때는 당연히 현재 경영을 맡고 있는 책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회사가 설령 파산한다 하더라도 말씀 저도 동의하는 부분은 대주주인 이상직 일가에서 최소한 종사원들의 체불 임금만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개인 재산을 담보로 하더라도 그런 것이 제 의견이고 아마 또 사회 일반적인 여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화면에도 나가고 있지만 이상직 민주당 의원의 입장문에 보면 가족 지분 헌납하겠다는 예언과 함께 그냥 창업자로서는 죄송하다라는 정도의 임금 체불에 대한 적극적인 어떻게 구제를 하겠다라는 의지나 이런 방안들은 나와 있지 않은 거 보면 제주항공에도 책임이 없고 이상직 의원도 창업자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직원들은 공중에 뜨는 상황 아닌가요? 체불 임금 250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당사자인 이스타항공이 당연히 사용자로서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것과 관련해서는 피해갈 수도 없는 거고 더구나 지금 딜이 노딜로 무산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타항공이 책임져야 되고 체불 임금을 뛰어넘어서 당장의 딜이 무산됨으로 인해서 이스타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1,600명의 직원들, 종사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어떻게 살려서 다시 정상적인 일토로 보낼 것인가 관련한 것이 최대 위기고 지금 직원들은 멘붕 상태에 빠진 겁니다. 그 마음대로 이 제주항공과의 딜만 시켜보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딜과 관련해서 딜이 깨지는 과정에서 이유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상직 일가가 가진 여러 가지 반시장적인 행태 그리고 족벌 경영의 행태 그리고 투명하지 못한 자금 동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딜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하면 제주항공 입장에서는 당연히 깨끗한 이스타항공을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파면 팔수록 부실도 많아질 뿐만 아니고 투명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 가져와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상직 의원을 비롯한 이 일가들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나왔어야 됩니다. 사실은 노동계나 시민사회단체들이 재벌을 욕할 때 족벌 경영한다고 욕했는데 지금 이스타항공의 행태들은 그것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금을 모금하는 과정 이런 것들 보면 상당히 투명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명백히 밝혀야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 채부린금을 포함해서 지금 당장 회사를 딜드 브레이크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돈과 관련해서 신속히 사제를 틀어서라도 이상직 의원이 창업주로서 또 실질적인 주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상직 의원이 지금 책임 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상직 의원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제주항공에 법적이나 도덕적 책임이 있는데 제주항공이 억지를 부린다라는 식으로 지금 입장을 갖고 있는 거 보면 나는 책임을 안 지겠다라는 식의 스탠스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앞서서 지분 헌납 얘기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좀 일을 털어내고 싶어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주식회사 아닙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좀 구조를 보면요. 지분 헌납이 중요한 게 아니죠. 지분 가치를 먼저 파악하고 지분 가치에 따라서 얼마를 헌납했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두 용어를 헷갈리게 되면 마치 지분을 다 헌납하면 모든 책임이 면책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볼 수가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지분 가치를 보면 이미 이스타항공은 자본 잠식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38%, 39%의 지분을 그 지분 가치가 있는 채로 헌납했다면 그건 정말 대단하고 박수받을 일이고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딜까지 무산되고 정말 조심스럽지만 법정 관리 가도 회생이 될지 말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회생과 청산 중에서의 이런 상황에서 지분 38%, 40%를 정말 그 가치를 아예 무가치한 것을 헌납한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라는 말은 그 용어를 굉장히 혼동하게 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내 지분을 포기했으니까 책임을 다했다. 가치가 있는 걸 포기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형국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좀 언론 플레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건 제가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저 지분 가치가 일단은 굉장히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거죠. 지분 가치 없는 걸 주면서 뭔가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거는 너무 저는 이상직 의원의 논리가 좀 안 맞는 부분에서 뭐냐 하면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맞습니다. 주주는 자기 지분만큼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적법할 경우이죠. 이상직 의원이 원래 이스탕국이 대주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그 가지고 있던 지분을 자기 자녀들한테 사실은 불법 편법으로 정리했다고 봅니다. 자세하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그 과정이 투명하고 깨끗한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회사가 경영상 위기에 빠져서 뭔 자기 지분만큼만 책임지면 되는데 사실은 그 과정 자체가 불법으로 원래는 자기가 대주주에서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데 자녀들한테 불법으로 정리해놓고 그러고 나서 나는 책임이 없다. 지분만 헌나봐야 된다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다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상직 의원이 자기 자녀한테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부정회계의 흔적이 굉장히 뚜렷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렇다면 본인이 법적인 책임이 없다면 과연 정말 그 선교 과정에서도 법적인 책임이 전혀 없었는지 한번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에서 그 과정을 한번 조사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2015년이었습니다. 이상직 의원의 딸과 아들이 자본금 불과 3천만 원으로 이스타홀딩스라는 기업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사모펀드에서 80억 원 정도를 빌려서 100억 원대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사드립니다. 참 대단하네요. 3천만 원 갖고 지금 100억 원대의 이스타 주식을 사드려서 최대의 주주가 돼요. 그런데 웃기죠. 3천만 원 갖고 100억 원을 버는 느낌이니까 그래서 처음에 연대는 이 과정에서 증여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거든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2015년 10월경인가요? 이스타홀딩스라고 한 회사가 생깁니다. 이스타항공은 그 전부터 있었고요. 2009년부터는 있었고요. 그래서 이상직 의원이 대주주로서 CEO로서 경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홀딩스라는 페이퍼 캄파니를 만들고 당시 미성년이었던 아들, 현재는 미성년입니다. 12살짜리 아들에게 2천만 원, 3분의 2 지분을 주고 갓 성년을 넘긴 21살짜리 딸에게 1천만 원. 나머지 1분의 1을 줬죠. 그래서 페이퍼 캄파니를 만들고 그 뒤에 돈을 어디선가 100억을 빌립니다. 개인적으로 차입한 돈이 이스타홀딩스에서 차입한 돈이 20억에다가 어떤 사모펀드로부터 80억을 빌려서 100억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 80억을 빌리는 과정에 보면 아직 취득하지도 않은 이스타항공의 지분 68%를 100억까지 취득을 하는데 그중에 10%를 담보로 잡습니다. 아직 취득을 하지 않았는데 그걸 갖고 담보를 잡았어요. 68%를 살거니까 10%를 너한테 담보로 주겠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불편법이 있었다고 강하게 의심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2014년 말 현재 이스타항공의 주당 가치는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영업을 하기 전이고 그래서 주당 가치는 제로 잡는데 사실 그런데 그 당시 이미 자산은 1500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당 가치를 제로로 잡은 것도 이상한데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이 80억 원이라는 돈을 사모펀드로 빌릴 때 77만 주로 담보로 잡는데 전체는 770만 주로 정도 되거든요. 이 10%에서 주당 가치를 많은 정도로 보고 80억을 빌려줬다는 겁니다. 장부상으로는 제로인데 막상 사모펀드로부터는 주당 만 원을 인정을 받고 돈을 80억을 빌리는 겁니다. 그런데 더 골 때리는 것은 막상 이 자녀들이 그 돈 100억을 가지고 68%를 취득할 때도 주당 2천 원에 삽니다. 가격이 만 원이었잖아요, 아까 주당? 그러니까 장부상에는 제로고 주당 가치가 제로고 장부상인 제로고 담보로 잡을 때는 주당 만 원으로 담보로 잡고 막상 살 때는 2천 원이고 그런데 실제 대주주는 당시 이상직 의원이고 그러니까 자기 필요에 따라서 마음도 역할처럼 주가를 그런데 유리하게 잡은 거네요. 실제로 그 당시 자산이 1,500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치는 냉정하게 따지면 한 돈 많은 정도 가치가 있다고 보면 사모펀드의 판단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물론 그 과정도 좀 석연치 않지만 그런데 그거를 제로로 한 것은 나중에 자녀들한테 어떤 불법의에 너무 싸게 정리했다는 의심을 막기 위한 것이고 어쨌거나 사모펀드 쪽에는 1,000만 원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린 것을 자녀들은 2,000원에 자녀들이 대주주로 이스타홀딩 2,000원에 팔았다. 그러면 당연히 헐값으로 정리했다라고 하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한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제로 2,000만 원이라는 다른 가치가 세 가지 다른 가격이 나오는데 이 가격의 결정은 다 이스타홀딩에서 이상직 의원 측에서 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부팀법 정리가 아니냐는 의심이 굉장히 강하게 들은 것이고 그 부분에 참여연대가 고발한 것입니다. 이런 게 실제로 일어났네요. 그럼요. 일단 딜이 브레이크 되지 않았으면 정상적으로 되었으면 한 400억 정도 벌었어야 되는데 딜이 깨지니까 지방정부, 전라북도하고 정부가 책임지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연 현직 여당 의원이 할 소리인가. 국민들이 정말 어이없어하고 왜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모르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타홀딩스와 관련된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자녀들이 3,000만 원 내서 기업을 세웠죠. 그래가지고 기업을 세웠는데요. 이상직 의원이 그전에 부끄럽게도 증권회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기업 인수합변 과정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이죠. 그래서 본인이 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린그린다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이게 소위 LBO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수할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해서 인수도 안 해놓고 인수할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죠. 인수를 안 했는데 담보를 잡는 방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타항공의 자산을 담보로 우리가 인수해가지고 너희들한테 이 정도는 담보되니까 충분한 이자를 줄 테니까 80억 빌려달라 해서 이 방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소위 투기자본들이 하는 세력들 전행적인 행태가 이제 SPC 세워놓고 그 다음에 LBO 방식으로 돈 빌려가지고 자기 돈도 없이 그리고 탈세 뭐 이런 것들 자기 돈 없이 하기 때문에 탈세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걸로 해가지고 사모펀드에서 가져와가지고 이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 전 과정은 정권회사 출신인 이상지 의원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설계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불법 증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겠네요. 국세당국이 조사를 해야 되고 참여연대에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조사가 들어가고 검찰에서도 이 부분 명백히 봐야 되는데 이외에도 계속 지금 자본시장의 사모펀드들 문제 있지만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금융법제와 관련해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울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기들은 그냥 호주머니에 있는 쌈지똥 꺼내 쓰듯이 쓰고 이익 나면 자기들이 챙기고 손해나면 투자자들이 챙기는 이 구조를 만들었지만 투자한 투자자들은 피눔을 흘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세당국하고 사법당국에서 면밀하게 조사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시장의 강범이 퍼져 있는 이거 한몫 잡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사모펀드를 통해서 한몫 받지 않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 이런 구조와 관련해서 철퇴를 내리지 않으면 이후에 금융시장의 신뢰는 살아나기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굉장히 의혹이 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한데 또 있어요. 감사 보고서를 보면 2018년도 이스타홀딩스의 감사 보고서에는 2017년 말에 92억 원이라는 선수금이 있더라고요. 선수금을 존재하는데 그해 이스타홀딩스 매출이 0원이었습니다. 선수금이라는 건 사실 용역이나 상품 보내기 전에 미리 받는 돈이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감사 보고서에 조심스럽지만 두 가지가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추론이 있고요. 참여연대가 아주 자세히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논란과 두 번째 논란 선수금 논란을 통합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첫 번째 논란 중에서 즉 어린 자녀가 상업펀드에 80억을 빌릴 수 있는가 그렇죠. 그것은 어쨌든 뭐 하겠습니다. 누가 빌려준다면 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이진 않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봤을 때 그런데 그 상업펀드에서 받은 돈을 가지고 이런저런 돈 합쳐서 100억을 가지고 주식을 샀는데 524만 주를 매입합니다. 그걸 역으로 추산해보면 주당 한 2천 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회 상장실을 보면 그때가 중국 관광객들 몰려오면서 유일하게 호황이었던 시절이어서 만 원 안팎이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판 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아마 또 그것도 나중에 고발했기 때문에 수사에 밝혀질 텐데 거의 5분의 1의 가치로 판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만 원짜리를 2천 원에 넘겼으니까. 어쨌든 거기까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 2019년 그 사이에 선수금 92억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도 매출이 나오지 않은 그 상황에서. 그럼 그 92억은 어디다 썼을까요? 애당초 미성년자였을 때 상호펀드한테 82억을 빌렸잖아요. 그걸 변제하려고 선수금을 92억을 갚은 데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92억이 어디서부터 들어왔는가에 대한 것들도 아마 참여연대가 고발을 해서 수사에 들어간다면 그 손, 돈을 넣어준 그 주체까지도 같이 파악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니까 그 미성년자의 이상직 의원의 자녀들은 바로 또 선수금도 어디서 딱 등장했기 때문에 갚았죠. 그럼 이제 아무런 것도 없이 40%에 가까운 지분을 갖고 있는 이스타 홀딩스의 최대 주주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게 잘 M&A가 잘 됐다면 글쎄요. 350억 이상을 또 벌게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는데 이제 그 뒷부분은 일단락이 된 것이고요. 아마 참여연대 고발 내용들과 함께 과연 수사가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여연대가 의심하는 부분은 그 92억 원이라고 시키고 이상직이 돈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무런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지도 않았고 제공한 적도 없는데 할 계획도 없는데 90억 원이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이 80억 플러스 20억 그 100억 돈을 갚을 돈이 없잖아요. 그 돈을 갚은 데 이걸 만지기 이상직 의원이 직접 자녀를 정렬하게 되면 그 절반을 정려세로 뜯기게 되니까 선수금위를 명목하여서 이상직 씨와 그 예관계자들이 자녀들 그 담보를 갚기 위해서 사실상 정려의 성격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참여연대가 고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세피 성격의 의혹을 갖게 하는 부분이겠네요. 이성직 의원이라고 볼지 또는 이스타항공이라고 볼지 이스타홀딩스의 내부 구조 이것을 훨씬 더 정확하게 아마 국제당국이 쳐다봐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스타홀딩스가 담보로 맡겼던 이스타항공 주식 있었는데 이걸 또 변호사가 몰래 팔았다고 해서 소송을 했었어요. 코스닥 상장사 코디라는 것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폐소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 취재 기자들이 붙다 보니까 사건의 사건을 밝혀주고 이게 물고 물리면서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보면요. 미성년자였던 자녀 포함에 있을 때 상업펀드가 돈을 하여간 80억을 빌려주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지만 상업펀드가 빌려주면 빌려주는 거죠. 그런데 상업펀드의 이름이 설에 땡땡 이런 걸 갖고 있어요. 그게 어떤 회사고 거기에 쩐주들이 누군지는 밝혀지지는 않고는 있지만 그때 그 상업펀드와 돈을 빌려줄 수 하게 주는 이상직 일가와의 중간 브로커라는 표현을 쓸까요? 라는 박모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으로 아까 우리 교수님도 설명했지만 77만 주를 받기로 한 거 아닙니까? 상업펀드가. 아마 그것을 중간에 박모변호사가 관리 아닌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저희 그림도 나가고 있긴 한데 복잡합니다. 지금 80억에 77만 주의 숫자 많은데 중간단위에 박모변호사가 있네요. 박모변호사가 중계를 한 그분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77만 주 저쪽은 다시 상업펀드로 넘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사이에 박 변호사가 아마도 저것을 개인적으로 유용, 착복하면서 자신이 대표해 있는 코디라는 회사에다가 자신이 대표군요? 거기에다가 주식을 담보로 맡긴 다음에 왜냐하면 법인에 있는 돈을 대표라고 해서도 못 빼내어거든요. 그렇죠. 빌릴 수도 없고. 회사가 돈 빌리는 것처럼 해서 33억을 또 빼돌리고. 그걸 또 매각을 했네요. 중간에 박 변호사가 일종의 장난을 친 걸로 현재 언론 보도를 보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본의 아니게 지금 옵티머스라는 이름이 또 나와 있는 거예요. 김재현 대표에게 20만 주를 주고 15억을 또 돈을 땡겨 쓴 땡겨 쓴 그런 흔적이 있기 때문에 저 대목만 보면 지금 떨어졌어간 옵티머스하고 또 뭔가 연관이 돼서 이스타하고 연관이 있지 않나라는 의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언론들에서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스타항공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여지가 좀 보이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뭐 화면에도 나오지만 20만 주를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에게 주고 15억을 빌린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이고 그러면 지금 김대표 같은 경우는 투자금을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쪽에서 유용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럼 지금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옵티머스가 일종의 개인 금고처럼 쓰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지금 요즘 한참 시끄러운 옵티머스 펀드라는 데가 한 5200억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금을 가지고 이 펀드를 판매할 때 투자자를 모을 때는 어떻게 모았냐니까 이거는 공공기관, 즉 공기업의 매출 채권에 투자하는 거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그게 중수익, 중이염, 일태면 은행 예금보다는 수익성도 높고 리스크는 조금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사모펀드보다 훨씬 안전하다. 왜냐하면 공기업의 매출 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상당히 예기적인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막상 보니까 공기업의 매출 채권에 투자하는 한 푼도 없어요. 한 푼도, 하나도 없고 이상한 깡통 업체 이런 데다 투자를 했고 또 상당 부분 몇백억 정도를 김재현 씨가 그 돈을 빼내가지고 개인적으로 옵션에 투자하다, 주식에 투자하는지. 그리고 아까 여기 나왔지만 저는 그 이스타 항공, 이스타 지붕 같은데 또 이렇게 불법적으로. 박 변호사한테 보니까 20만 주로 대여주고 15억을, 20만 주로 받고 15억을 대여주고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자기 사공금 마냥 마음대로 쓴 거죠. 이건 당연히 금융 관련 법규 위반이 지금 구속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현금이 83억 원에 불과하고 본인 자기들은 한 3천억 정도 회수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어제 금융감독원 발표에 하면 회수 가능한 거 거의 없다. 즉 98%를 날렸다. 그거 다 투자자 돈, 투자자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들이 지금 김재현 씨는 감옥 가 있으니까 이걸 한 70% 정도로 NH농협정권에서 팔았어요. 농협정권에 가서 데모하고 농협정권, 농협정권들이 골머리를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또 사근모처럼. 아까 그림에 이상직원이 80억, 일가가 80억 빌리면서 그림 화면 더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77만 주 이렇게 되고 코디, 그다음에 박 변호사가 코디에 팔고 또 옵티머스에 넘어가고 이 과정 보면 사실 멀쩡한 회사가 아닌 거죠. 저 정도 되면 거의 막장 수준입니다. 이럴 수가 있는 거죠. 막장 수준이고 실제로 지금 저 주식들은 전부 사실은 휴지죠. 담보로 가치는 제로이기 때문에 저걸 소송해서 이익이 있다고 해서 담보의 가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저기 이제 옵티머스 자산운용 20만 주 15억에 대여했는데 제가 주당 한 7,500원 정도 계산해서 15억에 대여했는데 실제로 0원인구고 결국은 또 옵티머스는 깡통이 하나 더 늘어난 거죠. 그렇죠. 옵티머스는 깡통이. 이 과정에서 그러면 뭘 믿고 저렇게 옵티머스는 20만 주를 15억에 빌려줬는가. 이상직 의원이 현직 여당 의원이고 이것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검찰이나 조세당국에서 밝혀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그림이나 이런 가정들을 보면 직원들이 정말 피눈물을 흘리지 않을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일자리를 이렇게 생긴 상황에서 지금 저 이상한 주식 거래, 작은 거래들, 저런 것들이 여당 의원인 창업자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것과 관련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빨리 우리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그런 것과 관련된 해법을 신속히 저는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 모 변호사라는 사람이 자기가 담보로 가지고 있던 77만 주를 마음대로 여기저기 담보로 잡히고 또 담보로 잡히고 그걸 가지고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서 횡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주식 투자가 좀 의아해하실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온라인으로 거래를 하잖아요, 주식 투자를. 물론 이건 비상장 회사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우리나라 정권예탁결제원의 99.5% 정도는 거기다 예탁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주식들은. 실제로 실물로서 이렇게 거래, 실물을 주고 돈을 받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냥 옛날 같은 부자들이라고 그럴까요? 꼭 실물을 선호하는 분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시중에서 이렇게 실물로 앞으로 유망한 주식, 실물로 주식을 거래한다 이런 거는 여기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그건 굉장히 경계시하고 거래에 참여 안 하시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이런 식의 사기가 낀 거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물로 주식 거래한 것은 일반인들은 가급적이면 참여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또 보니까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산하기관인 전파진흥원에서는 옵티머스에 또 투자도 했습니다. 748억 원. 그래서 옵티머스에 투자를 했는데 문제는 계약서가 없었더라고요. 이럴 수가 있나요? 지금 이야기가 이스타항공에서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지금 문제로 이야기가 좀 넘어갔기 때문에 옵티머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저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옵티머스 자산운용도 처음에 신설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막 처음에 펀드니까 자금 모집하려고 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모펀드 같은 저런 펀드들은 어떤 투자자가 큰 규모로 들어왔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브랜드 가치에서요. 그러니까 요즘에 바이오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는데 가령 외국에 GSK라든가 파이자가 얼마만 투자했다는 그것만 쓰면 세배 가치가 그냥 올라요. 광고가 되죠. 그러면 이제 살아나는 건데요.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전파진흥원이라는 정통부 산하에 있는 정말 막대한 자금을 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748억 원을 유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받았죠, 옵티머스가. 그럼 여기저기에 또 전주들을 만나서 돈을 구하러 갈 때 전파진흥원이 무려 750억을 넣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면 브랜드의 굉장히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한 200억도 안 되던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가치가 투자 이후에 1500억 이상으로 이제 정말 사이즈가 커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가 사기의 시작이 되게 되는 그러한 단초가 되는데 앞서 말했듯이 전파진흥원이 저기에서 무려 780억을 넣었을 때에 저 정도면 PT를 한 5번 이상은 해야 되거든요. 저런 돈을 이제 받으려면. 몇 번 했어요? 그런데도 2장짜리로 바로 입금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감사에 걸려서 일단 전파진흥원은 회수를 해갑니다. 그러나 1년이라는 동안 저 옵티머스의 돈을 담갔다라는 그 자체도 분명히 감사를 떠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밝혀야 되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은 이혁진, 현재는 김재현 대표고요. 전 대표가 지금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은 그때 전파진흥원에서 748억을 투자 유치를 했었던 것이 자신의 역할은 아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혁진 전 대표가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에서 저런 해명을 모 종편 방송과 한 대목이었었는데 지금도 굉장히 의구심이 남는 게 그렇게 큰 돈을 신생 자산운영사 펀드에다가. 그리고 명확히 증명도 안 된. PPT 2장이라면서요. 공기업 매출액의 구조도 복잡한데 그걸 어떻게 넣을 수가 있었을까. 그러게요. 감사에 걸릴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급하게 회수는 했던 것 같은데 그 대목은 정말 조사 이상의 수사는 필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PPT 2장 보고 그냥 투자한 것도 좀 의구심이 들고 그 돈은 결국 국민 세금에서 나오는 자금에서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나요? 공공기관에서? 정부의 각종 기금들, 특히 ICT 기금은 주파수를 팔아서 그 돈으로 기금을 만드는 거죠. 그거 이제 국민의 세금이고 기업들한테 받은 돈인데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관련된 부분에서 정확한 룰들이 있고 대체로 투자할 때도 비딩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건 임의적으로 흔적이 있고 실제로 그래서 견책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파진흥원 입장에서는 큰 피해 없이 감사한 감사로 인해서 자금을 해소할 수 있지만. 그거 믿고 전파진흥원이 돈 많이 넣었다고 믿고 들어간 5천억 이상을 투자한 2,900여 명의 투자자들은 다 지금 깡통을 찬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정부의 기금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죽은 시그널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어떤 돈이 들어왔다, 국민연금 돈이 들어왔다 또는 사학연금 돈이 왔다든지 이런 기금이 들어왔든지 이런 경우에는 신뢰도 확 높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확 몰리는 거죠. 우리 걱정 없다, 원금 보장 안 될 때도 저는 대들이 왜 투자했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판매할 때 전파진흥원 돈도 들어가고 확실합니다, 원금 보장만 안 될 뿐이지 사실상 원금 보장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충분히 믿을만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투자자를 해놓으시키는데 이 전파진흥원의 역할을 한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이렇게 쉽게 의사결정을 한 과정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확인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전파진흥원이 투자를 할 때 이혁진 전 대표가 당시에 있는 옵티머스 대표 의사였는데 지금은 미국에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김치 사업한다고 하는데 수사망이 지금 이혁진 전 대표한테도 갈 수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그래서 제가,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언론에 보면 이혁진 씨의 역할이 조금 과장돼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혁진 씨가 옵티머스 전신인 AV라고 자산운용사를 만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7년 6월에 이른바 자기가 데리고 온 김재현현 사람한테 궁정 쿠데타에서 실권을 뺏기게 됩니다. 2018년 3월에는 아예 주총장에서 끌려나가지고 공식적으로. 그런데 이제 2010,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옵티머스 펀드가 대개 모집이 된 것이 2017년 6월부터 2018년 초까지거든요. 아까 전파진흥원 투자도 그때 이루어진 것이고. 저때는 이혁진 씨가 완전히 경영권을 상실하고 오히려 반대파 입장에서 감시를 하고 있을 때예요. 이혁진 씨 말하면 자기가 전파진흥원에 투자를 받은 건 자기가 또 이상해져서 자기가 고발을 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가 들어와서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혁진 씨가 주목을 받는 것은 이제 여권 실세들과의 친분, 특히 친분을 과시하는 그런 사진들이 자기 SNS 계정에 많이 올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뭐 유명 여권 인사에 친하다면서 사진도 올리고 했나 보죠? 그런 것들하고 또 사실은 이분이 한 5건 정도의 개인적인 비리나 여러 가지 혐의, 공금 행령 이런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인데 지금 미국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김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출국을 했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보고 있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비리와 여권 인사들 친분 관계하고 옵티머스 자산 운용, 펀드의 잘못된 운용하고는 조금 다른 별개의 사안이 아닐까 이혁진 씨가 가지고 있는 비리는 비리대로 조사할 것이고 옵티머스는 김재현 씨와 내부 일당들에 의해서 주도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혁진 씨가 여러 가지 받고 있는 혐의는 옵티머스하고는 무관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힘이 깊다면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는 거겠죠. 다만 그 부분은 제가 아는 한에서는 조금 분리된 사안이다,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분리가 됐다는 것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사안일 것 같고 이혁진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의혹들이 있으니까 수사를 해보긴 해봐야 될 텐데 지금 미국에 있는데 수사가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현재 검찰의 입장은 이혁진 씨는 아직까지 송환이나 이런 건 없다라고 계획은 없긴 아쉽다. 선을 그었던 것 같고요. 우선은 김재현 현 대표, 그리고 관련해서 윤모 감사, 또 이모 씨에서 3명을 구속 기소한 그런 상태거든요. 아마 이 3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있다면 연줄이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하고 지금 보면 옵티머스 자산 운영에는 정말 사기도 이런 사기가 없어요. 시작 전부터 사기인데요. 그건 아까 공공기관 투자부터. 완전히 할 마음도 없었거든요. 공기업 매출에 대한 마음도 없었고. 이들이 5천억 넘는 돈을 쓴 것들을 보면 자신들이 회사 대표 이러고 있는 정말 깡통 같은 회사들의 그런 사무사체에다가 넣고 이렇게 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사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 수사 과정에서 이야기는 더 커질 수도 있고 그런 차원인데 문제는 피해자 보상이겠죠. 피해자 보상 부분 특히 라임에서 100%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도 100% 이건 좀 더 금감원 금융위에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만 더 첨언하자면 사기하고 착오의 차이가 있거든요. 사기와 착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기가 훨씬 나쁘잖아요. 그렇죠. 언뜻 듣기에는 그런데요. 그런데 사기 같은 경우에 이게 법정 싸움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 보상 기간이 좀 더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늘어지겠죠. 그런데 라임 같은 경우에는 착오라고 해서 하는 도중에 잘못된 걸 알았다. 이런 평가를 내렸기 때문에 바로 또 가능한. 그래서 과연 그걸 어떻게 또 판결을 내리는지에 따라서 피해자 보상의 액수, 속도까지도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검찰이 라임, 아니 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태를 조사하고 있고 수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이모 변호사를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모 변호사를 보니까 전직 청와대 행정관이에요. 그리고 이모 변호사는 또 구속 기소된 옵티머스 이사죠. 윤모 이사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참 많은 롤을 좀 역할을 갖고 있는 인물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옵티머스 수사가 단순히 이 업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혹시 뭐 전개나 이런 데까지도 연관성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봐야 될지도 궁금할 것 같거든요. 이제 확산될지와 여부와 관련해서는 이제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제 400조 사모펀드 중에 지금 4조 정도 터졌는데도 지금 뭐 투자자들이 그리고 시장이 난리가 아닌 상황이지 않습니까? 대체로 이제 기초 자산이 부실하거나 또는 이제 가도한 레버레이지를 걸어가지고 문제를 일으켰는데 저기 지금 그림에도 보면 자문단 돼 있는데 대체로 상품 팔 때 신뢰도 높이기 위해서 아까처럼 ICT 기금이 들어왔다는 등 또는 저렇게 유력 인사들 자문단으로 했는데 저분들 사실 내용도 저는 모를 겁니다. 그냥 찾아와서 자문 앞으로 이런 거 하려는데 자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 올려놨는데 저런 분들이 다 우리 자문단이고 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뢰가 높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분들 다 시장이 나면 전 총리의, 검찰총장의 그런데 실제로 제가 봐서는 지금 감독 당국이 자문단 올려놓은 거 다 삭제시키라고 신속히 지시해야 될 것입니다. 고개 들어갔다가 쏘기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전혀 내용도 전혀 아마 저분들 잘 모르고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변호사하고 부인 청와대 행정관의 관계 이것과 관련된 부분인데 조사를 해봐야 됐지만 어쨌든 깃발로서의 여전히 최소한 깃발로서의 역할 정도는 했을 거다. 뒤에 누가 있다. 이런 식으로 걱정하지 마라. 이런 등등과 관련해서 그래서 사실은 행위 여부를 떠나서 의혹이 있는 것이죠. 행위 여부를 떠나서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걸 또 모르는 일부 사람들이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실이 큰 것이고요.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될 것이고 그래야지 금융시장의 신뢰가 회복되고 또 이것을 사실은 운종사가 다 까먹고 하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면사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인데 한투정권 같은 경우는 판매한 금액이 4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70%를 선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NH 정권은 4,300억 정도를 갖다가 판매했기 때문에 이걸 70% 하면 거의 3,000억 가까운 돈이 되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결정도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 사실은 판매한 회사, 은행이나 정권회사에서 판매한 당사자들의 책임을 저는 부인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저 펀드를 하나 팔면 대체로 한 150에서 300 BP 그러니까 1.5%에서 3% 정도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금리가 지금 시장 금리가 0,5%이고 국채 금리가 0,5%인 구조에서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취득했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계속해서 팔아라 팔아라 이런 요구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직원들이 어쩔 수 없이 판 것도 있고 또 성가복을 받기 위해서 판 정도 있지만 판매한 금융기관들의 책임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명확히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정말 투자자들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분 말씀만 들어봐도 굉장히 속기 좋게 속이기 좋게 장치들을 많이 뒀어요. 아까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하는 거 그다음에 전파진흥원이 투자했다는 것도 굉장히 솔깃한 얘기고 자문단도 쟁쟁하게 배치를 하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기 믿고 투자할 수 있겠다 하는데 대놓고 악의적으로 나오니까 이건 투자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도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대로 NH투자증권은 지금 선보상 70% 해주는 것에 대해서 결론은 못 내리고 이사회를 그냥 닫았습니다. 문 닫고 있는 상황인데 보상이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글쎄요. 앞으로는 특히 사기라고 판명이 되면 수사를 받고 길게 가야 되는 그런 구조인데요. 정말 악의적입니다. 아까 표에도 잠깐 나왔지만 5천억 가까운 돈들을 받아가지고 투자한 데를 봤더니 밑에 보면 회사들 나와 있잖아요. 회사들의 주요 주주가 다 그 사람들이에요. 김재현 씨, 윤모 감사. 주요 주주들이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의 회사에 자기들의 회사에 투자를 한 거예요. 거기에 채권을 고객돈으로 사준 다음에 회사는 다 깡통이죠. 저기 대부 EMC, 이트리 파라다에서 저기 다 하고 지금 문제가 전 청와대 행정관이랑 이모 변호사도 혹시 저 밑에 있는 회사들하고 관련이 있는지도 봐야 됩니다. 저기에도 주요 주주가 있다면 저 이모 변호사, 즉 윤모 감사, 윤석호 변호사의 부부죠. 부인이죠. 책임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대목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사모펀드는 은행 예금과는 달리 피해자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책임화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른바 불완전 판매라고 해서 이런 펀드 상품을 판매하는 측에서 제대로 고객들에게 그 리스크나 수익 상품의 정확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팔았을 때 이런 거 투자할 때 많이 쓰지 않습니까? 설명을 듣고 예, 하겠다. 보통 잘 안 보고 그냥 예하거나 아니면 설명을 잘 못 듣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설명이 어쨌거나 설명이 정확했는데도 해서 손실을 보면 투자가는 어쩔 수 없는 건데 설명이 불안전했으면 제대로 안 되면 판매 측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 에너지 투자 정권 회사가 펀드 판매는 굉장히 잘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A플러스로 펀드 판매 최우수 등급을 받았던 회사거든요. 그럼 더 믿을 만하고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5200억 중에서 4387%를 NH 정권을 통해서 팔았는데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나는 NH 정권에서 정말로 이 펀드 상품은 훌륭한 상품이다. 정말 공공채권, 저수익, 저 리스크 상품으로서 믿을 만하다 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럼 잘못된 판단이죠.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판단해서 팔았다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만일에 혹시 의심스럽죠?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압박을 많이 팔았다고 압박을 받았거나 그렇다면 그것도 전혀 다른 비교 사건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사가 필요하겠네요. 조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져야 되고 만일에 NH 투자 정권이 이걸 착오로 아니지 상품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팔았다. 그러면 당연히 NH 투자 정권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자기들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몇천억 단위에 이러지만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제대로 건전하게 발달하여서 어떤 보면 징벌적인 손해배상의 수준과 이러는데 책임이 져야 될 부분은 당연히 NH 정권이 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최근에 지금 옵티머스 얘기를 하고 있지만 라임, 디스커버리, 옵티머스 이름도 어렵습니다. 이름도 어려운데 사모펀드 문제가 최근 들어 정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면 근본적인 방지책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사모펀드를 활성화해야 된다, 활성화해야 된다는 주장을 많이 펼쳤어요. 왜냐하면 사모펀드라는 게 실은 금융공학의 거의 끝단계에 있고 결국 선진화하고 미국과 해외와 싸우려면 사모펀드 시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기초를 전혀 못 닦지 않았나 너무 활성화만 외쳤지 그 내실을 전혀 우리가 판단하지 못해서 막상 판매하는 판매처조차도 그 펀드가 지금 어디에다가 돈을 굴리고 있는지 돌리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할 수도 없게 돼 있는 이런 구조 자체 금융당국은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점부터의 모순들이 크기 때문에 이걸 이야기를 또 바꿔서 막 사모펀드를 때려잡자 이러면 이건 또 이야기가 와전되는 겁니다. 투자하는 방법일 뿐인데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과 당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것을 피해자 보호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기다 부착시켜야죠, 지금. 네, 오늘 저희 이슈앤직설에서 지금 사모펀드 얘기 그리고 앞서서 항공업계 얘기까지 두루두루 좀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안을 다루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게 좀 궁금했어요. 항공사 문제도 지금 어쨌든 옵티머스와 연관이 돼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항공업계가 지금 어쨌든 새로운 재편을 하려다가 실패를 했잖아요. 항공업계는 어떻게 좀 방향성을 가져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항공업계가 가장 어려운 상황이고요. 항공여행업계가 가장 어려운 상황이고 또 금융 부분들의 사모펀드들이 들어와서 실물 시장에서 교란시키는 이런 행태들 옵티머스같이 나타나고 있는데 당장에 풀어야 될 문제는 항공업계의 구조조정 문제를 빨리 신속히 도와서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대한항공, 아시안항공 다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무급휴직, 전체 직원의 70% 정도가 무급휴직을 하고 있고요. 이 산업에 한 25만 명 정도의 종사자들이 있고 연간 산업까지 하면 85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가 잘 보이지 않고 있죠. 내년 여름 정도 돼야지 한 50% 정도 살아나고 겨울 들어서면 70%, 후내년 넘어가야지 90%대로 올라올 거라 이러니까 최소한 한 3년은 정말 질곡의 터널을 지나야 되는데 신속히 좀 다 협조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직원들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고용유지 지원금 6개월 동안 지원하는 걸 조금 더 연장해줘야 된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좀 구조조정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유상정자도 하고 4조 정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송현동 땅을 팔라고 하는데 못 팔아서 기내식, 알짜배기고 이후에 대한항공의 사실은 핵심적인 어떤 자산인 기내식 부분을 매각하는데요. 사실은 지금 송현동 부지 같은 경우에도 팔면 한 7천억 정도의 돈이 생길 수 있고 그러면 직원들이 고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구조인데 서울시가 그 땅 몇 편 가지고 공원 만든다고 지금 매각을 갖다 반대하고 있어요. 지금 직원들이 살아야 되고 그 대한항공이나 항공사 직원들이 다 서울시민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급한 불이 먼저 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인수해서 2년에 걸쳐서 인수해서 공원 만들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종사자들이 살아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지금 대단히 어렵고 지금 산업은행 인수해서 1조 7천억을 투입했는데도 쉽지 않은 이런 구조인데 현대산업개발과의 딜 관련해서도 산업은행장이 앉아있지 말고 제발 가서 만나서 현대산업개발한테 뭘 좀 더 더 들어줄까? 지금 객관적인 조건이 나빠지는데 과거의 계약 기준으로 그대로 하라고 그렇게 하면 누가 인수합니까? 이 딜도 노딜이 되면 또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이 나잡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좀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되는데 앉아가지고 갑처럼 앉아가지고 어음 하고 앉아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직원들이나 항공업계 종사자들이 다 어려우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인직설 항공업계의 불안한 상황과 또 투자, 사모펀드에서 밝혀진 투자자 피해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김연아 교수, 정용건 위원장,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